안녕하세요 김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인 클래프트에 모래 함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진티 레드스톤 즐거운 모래. 네 모래 아니면 자갈. 모래. 물은 들지 물에 있네. 떨어진다니까. 그럼 오늘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어디. 그럼 먼저 여기. 기반한 위칸. 바로 위칸의 TNT를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이렇게 TNT를 설치해 주시면. 두 가지 남죠. 그러면 여기다가 predisp置.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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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꾸모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불가능파 여기 위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마인클래프트 버전 롤링스카이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조금 한번 밟아보려고 밟아 왜 안 되지? 말짱 야 저 감자가 딱히 먹어. 아무래도 꺼놓으신 것 같아요. 아 맞다 맞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밟고 있잖아요 밟고 있는 채로 하면은. 엄마가 좀 안 하셨구나. 오 오 좋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게 아닌데.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